안녕하세요. 어... 지금까지 저희가 되게 정말 힘든 설련들을 다쳤는데 되게 재미있는 파이팅도 막 그런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영상들 이렇게 찍어주고 그래서 끝까지 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예. 어, 되게 별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,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우리 이승야. 이렇게 말 안 했는데 그래서 뭔가 그 말을 약간 균형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긴 했을 거였어요. 그래서 뭔가 네, 거기 위로 비닐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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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배궈렛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너무 오래 있고 아, 네. 괜찮은데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